주식시장이 아니라 주식의 시장이다. 이 말은 단순한 놀이터가 아닌 주식 자체의 본질과 가치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허상에 휘둘리지 말고 각기 다른 기업들의 본질을 깊이 분석하며 투자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며 굳건한 기업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급한 판단으로 인한 일시적인 시세의 변동에 이를 비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진정한 주식시장의 예자는 시장의 소음을 떠나 주식 자체의 가치와 성장을 연구하고 오직 그것에만 투자에 중심을 두는 사람이다. 자막제공자